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릴까요?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듀이스트 꼬물리입니다! 오, 놀랐어 놀랐어 네,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프레이스 어마파크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와서 이렇게 또 해달라고 오, 놀랐어 오, 놀랐어 오, 놀랐어 오, 놀랐어 오, 놀랐어 네, 오늘은 코엑스와 바쿠오 오, 제20 플러스 1반 스킬 측에서 오, 쉬고 싶으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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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러시아, 멤버가 태국에서 대한민국과 이란 경기가 힘든 날이에요 거리 응원을 하신 날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꼭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, 이제 많은 고향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게 다 외에 나서 음, 음향 상태가 조금 네, 조치가 못해요 네, 많은 양의 부탁드립니다 네, 그래도 네, 그래도 저희 팬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저희는 반응을 하셨습니다 운동도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무대는 이제 포거어스를 또 보여드리려고 준비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우리 박력이랑 민기들 마이팩을 잠깐 이제 택 닫고 잠깐 반응의 생활 반응의 생활 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죠 네 덥지도 않게 네 네 되게 날씨가 되게 선선한 것 같아요 네 그죠? 네 네 뭐라구요? 네 덥다구요? 네 네 덥다 네 근데 다른 단계에서 조금 거의 덥잖아요 네 아까 아까 바이크가 나와주고 잘 어울린 분들이었으니까 잠깐 네 네 네 나를 기르고 또 시간을 놓치다 난 꿀벌을 봐도 내 눈에 가치봐 함께 그려졌어 또 도와주기엔 너란색 채워지지가 없어 지금이 그리웨이 너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너와 웃을 수가 있다면 이게 꿈이라서 손잡을 수가 있다면 너와 웃을 수가 있다면 또 시간을 보냈 단 양이만 말해 잠시 너둘네 나를 구워해 너를 가질게 너를 가질게 너를 가질게 찾았으면 찬양이 좋아cial 상관이지 기다렸겠어요 네 다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다음 준비한 무대를 보여드릴게요 다음 준비한 곡은 영원히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.